아우 인형을 만듦으로써 기부금을 보건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어요. 한 아이의 생명을 부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한 아이의 생명을 부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처음에는 손재주가 없어서 인형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좀 망설여졌는데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아우 인형을 만들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.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. 아우 인형이라고 해서 첫째 아들의 동생을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 공사 분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든지 나눈 활동들에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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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